빠빠빠빠빠! 안녕하쎄 heading,räser.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쿨 변태 김계정입니다. 오늘은 격식을 좀 차려야 해서 옷을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뭐 그지 같겠지.. 오늘 전달 드릴 내용은 있itter.. 편집자 모집 아 편집자 모집이라고 해서 아니 이 새끼 영상 스타일 변하는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접어주셔도 됩니다 더빙과 존버스쿼드 김환혜와의 게임 은 지금까지처럼 제가 맡아 편집하고 그 외에 생방송분 편집이나 기타 게임을 저처럼 변때 같이 편집해 주실 분을 모집하는 거니까요 아 나는 해보고는 싶은데 경험도 경력도 없어서 힘들겠지 하고 싶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겠어 사실 김계정도 더럽게 소심해서 이런 고민 때문에 편집자를 하고 싶어도 지원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집어치워! 미숙하고 경험 없는 저와 같이 성장할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원하세요 이 동승자는 당신의 자신감을 키워드립니다 평소 제 채널을 봐주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제 편집이 얼마나 개판인지 아실 겁니다 많은 편집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오로지 당신의 변태력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에 써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인재분들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김계정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